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막내라인이 모여서 정말 재밌는걸 찍으려고 하는데 어... 머리... 같이 재밌게 놀자고 한 의견 제시자가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네... 자네요 자! 잔단 말이죠? 자면 어떻게 해야되죠 여러분? 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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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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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자? 자! 자면 돼요?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안 일어나! 일어나셨나요?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뭐... 안녕! 넷생얼을 원래만 해보지? 에이 요! 워드업! 난 지금... 이게 넷생얼입니다 떨어지가 않았거든 어... 일단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할 게임을 정하자고 정했잖아 시작하죠 원래... 원래... 원래 이런거 하는거 설명을 먼저 하자 어! 그래! 고민 좀 하자 자! 다시! 레디! 자! 얘들아! 오늘 뭐하지? 오늘 할 게임을 정해보자고 오늘 할 게임은 대체 뭘 하는게 좋을까? 음... 내 생각에는 나는 좀... 누군가 술래가 돼서 음... 어... 맞을까? 아니 누군가 술래가 돼서 술래가 된 사람이 응 리본으로 눈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상대방을 잡는 그런 좀비같은 게임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를 하자는 소리지? 응응응 너 참 똑똑한데? 응 지금 형아들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 응 우리 막내 셋이서 조용히 놀아보자 응 좋아 막내 어때? 좋네요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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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금방 아 그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너보다 당연히 준비했다는 거였어 바로 옆에서 뭐 뭐 방송하는 거 같아 야 야 여기에서 반칙 쓰는 사람 매매파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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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걸로 이렇게 눈을 갈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응 인정어 조용히 한번 놀아볼텐데 내가 BGM을 깔아줘야겠지 틀어줘 저거 저거 아오 카테에서 클래킹 나온 거 처음 보지? 우리는 항상 이런 음악을 듣고 자거든 이 음악이 클라이막스를 달할 때쯤 내 꿈에서 사마귀가 나왔지 와 어제 빌딩 한 채 샀어 샀어? 응 난 뭐 어디 샀어 그러면 순례를 일단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아 그래 가위가 보기 역시 가위가 보기 앉으면 진 거 가위가위 보기 예 너가 생긴다 가본가 눈을 가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다칠 만한 요소는 다 정리를 했고요 네 세게 하면 안 돼요? 발목이 부서지지 않도록 진짜 안 보인다 조심하시고요 더 꽉 매야 되는데 꽉 맸어? 어 아 꽉매면 아프 야 안 보인 게 중요하지 야 안 보인 게 중요하지 야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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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쉴 아니야 이거 숨을 쉴 수 있어 숨 쉴 수 없어 숨 쉴 수 없어 숨 쉴 수 아니야 이거 양심적으로 아니 아니야 이거 정국이가 묵는 게 오케이 됐어요? 괜찮죠? 괜찮은 거 같아요 아니 맞죠 그럼 됐어요 진짜 안 보인다 뒤에가 풀렸어 응 아니야 뒤에 두 번 못 봤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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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냐 괜찮네 안 보여? 오케이 야 야 야 게임을 시작하자고 네 이거 죽는 거 잘생긴 편 안해? 아하하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앉아주세요 여기 앉아주세요 여기 앉아주세요 야 야 10초 뒤에 게임을 자 여기서 술래는 움직일 수 있고 아 맞아 맞아 우리는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는 자리를 정착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럼 진짜 웃긴다니까 진짜 웃겨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 그럼 우리가 일본 동안 아니야 그럼 재미없어 zuste가 어디있다니!! 숨난 게 아니야 그냥 자리를 정착하고 안 잡혀야 돼 그가 더 웃겨 진짜 müma 이게 재미없으면 다른 걸로 하자 그래? 우리가 1분 동안 자리를 정착할게 1분 동안? 그러면 이쪽은 숨으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는 Agreed 오 1분 동안 자리 정착 크랙 아 진짜 야경爾 보여주자 자 우리 자리를 정착할게 자 자 그러면 샌다 아 그러면 잘 정착하고 우리가 물을 던지면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늘리며 시작이다 아 야 너 일로와 그래 거기서 시작하자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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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들면 안돼요 카메라에서 자 여기 춥자 준비 시작 내가 어느정도 이게 아직 아직 내가 어느정도 이게 하필을 구조한다고 아 야 야 어디에 있는거 같은데 혜연이 아이차다 내 말을 믿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이차다 조심해 정우아 힌트를 줄까 아이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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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ㅇ 5.3 1.3 1.3 2.3 1.3 2.1 bro bro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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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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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진짜 멋있었어? 아니.. 막 기울어졌어가지고 아.. 아.. 진짜 웃기다 야.. 이제 너가 첫번째 걸렸으니까 내가 술래야 아.. 아니지 아니지 너가 첫번째 걸렸잖아 야.. 솔직히 이거는 너가.. 일로 와봐 좋아.. 일단 정국이가 이겼어 어.. 근데 너가 첫번째 걸리고 나는.. 얘가 잡았으니까 얘 맞네.. 가위보로 할까? 내가 술래할까? 그래.. 내가 술래할게 그래.. 이번에는.. 너무 쉽게 차지니까 1판 정국이 승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